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토례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주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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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새지 여호와의 말씀이 둘룩씩 내리고 날 구원할 우주받에 절하세 늘 범차한 단첨을 주 앞에 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새지 여호와의 말씀이 천살빈의 노릇만 하늘에서 길리니 천살빈이 깊어서 대안이 저를 다 오 영원히 꽃빛의 신지 영원히 꽃빛의 신지 영원히 꽃빛의 신지 주님 주님 주여 어둠의 나이신 어리마디 예수께 우리들 도달 게 기쁜 찬송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내일이죠.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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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가운데서 무수로 못해 다 동배라요라 다 동배라요라 다 동반대서 동배라요라 아멘 아멘